대선 경전 대선 경전이 있는데 지금 법화경 환경만 해도 뭐 넘치는데 내지 불수 여경 1개거든 나머지 경전 여경 한 개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선 경전만을 오직 좋아하고 소승 경전은 그 외의 경전은 한 개성도 받아들이지 안이한다 이 말이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라 아주 철저히 대성 대성 불교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법화경이 해당된다 그렇지 않냐 하면 괜히 듣고 비방만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대성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가 대성 경전만 좋아하고 다른 경전은 보지 마라 다른 경전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같이 소승 불교하고는 같이 놀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토론도 하지 마라 아예 토론이 안 된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보다도 대성 불교하고 소승 불교 차이점이 더 크다 이렇게까지 좀 과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유사한 점이 더 많죠 생활이 그러니까 그런데 소승 불교하고 대성 불교하고 차이점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법화경 같은 데서 절대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라 여경 1개도 받아들이지 마라 한 개성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의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을 거둬가지고 불교 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그게 소승 불교가 그게 소승 불교인지 뭔지 대성 불교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방영을 하는데 참 그거 내가 보기에는 참 걱정돼요 그렇다고 뭐 내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내 인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면 방송국 방송국을 하나 차리고 싶어 정말이지 그러고 싶어요 아예 방송국 이름을 대성 불교 방송국 이럴까 대성 불교 방송국 그리고 대성 불교만 선정하는 거예요 대성 불교만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비대성적인 것 대성적인 불교가 아닌 것은 거기서 아주 낱낱이 거기서 이제 파헤치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학용 같이 법학용 봐요 얼마나 철저히 그렇게 해놨는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법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이거 비난할 건 비난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비난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정쩡하게 아이고 그것도 뭐 불교지 하고 그러고 말이면 그게 이제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학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철저히 해놨습니다 한 개성도 받아들이지 말라 자 야교 비교가 쓰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불교에 출가를 해가지고 어째서 저렇게 그 열심히 소성 불교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내가 그걸 그 나름 내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오랫동안 몸담고 고생하면서 배운 거나 그게 아까워서 딴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꼭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체제야 야 4와 9 celebr 5 5 5 4 6 4 5 6 5 5 6 정수하며 단락 수지 대성 경전하고 다만 즐겁게 대성 경전을 수지하고 대성 경전만 보고 소성 경전 보지 마라 딱 이렇게 못 박아 놨잖아요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내지 불수 대성 경전 여경일기에 오던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대성 경전 내게가 유서리미아 그 다음에는 두 줄 반 그러니까 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인 지심으로 구불사리하며 여시 구경하여 저기 정수하며 긴 불부 지구여경하고 역미정염 외도전적하면 여시지 내 내가 위설이니라.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여시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구불사리하며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런 걸 보더라도 말하자면 대선경제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참 있다가 한 5,600년 경과한 뒤에 세례였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다 역사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부처님의 살이라도 얻어다가 모셔놓고 부처님을 본 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대중도의 마음이 아주 농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탑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 탑을 쌓으면서 그 안에다 이제 부처님의 살이를 넣기도 하고 혹은 뭐 머리카락을 넣기도 하고 그 뭐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 아마 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아마 삭발하시다가 그랬는지 어쩌다 그런지 더러 이제 다른 사람들 손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그 머리카락을 잘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탑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모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게 뭐 머리카락이고 뭐 살이고 간에 그게 바닥이 다 나잖아요. 워낙 그 많이 탑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탑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부처님의 진짜 살이 법신살이라고 하는 경전을 거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경전. 그래서 요즘은 부처님을 이제 조성해도 부처님의 복장에 복장으로 해요. 그 안에다가 텅 비었거든요. 여기 부처님도 안에 비었는데 그 안에다가 경전을 넣습니다. 그래 경전이 설해진 사람이 진짜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아 저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 되려면 그 안에 경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전부 탑 안에도 부처님 경전을 넣고 부처님 불상 안에도 경전을 넣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못 넣더라도 경전을 넣고 탑을 쌓으면 그게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대 이제 뭐 일본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데 이렇게 그 저기 저 부처님 진신살이는 5대 보궁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탑에 전부 경전을 모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사례를 구하며 적한 마음으로 부처님 사례를 구해가지고서 이제 탑을 해서 모셔놓고 이제 예배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시 구경하여 이와 같이 그 경전을 구해서 부처님 사례를 구하듯이 한다 이 말이요. 부처님 사례를 구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경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해초스님 같은 일들 또 인도까지 가가지고 경전을 구해 오다가 결국은 신라까지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열반에 드시고 또 중국은 이제 인도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거리상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갔다 오는데 대당 서역기 그게 경전 구해오는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17년이나 걸리잖아요. 17년이나.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열사의 사막을 거치면서 도반들이 여럿이 죽고 하도 그 이야기가 참 너무나도 사양이 많으니까 서역이라고 하는 소설로 다시 표현되기도 하고 그게 대당 서역기에 기록된 것을 서역기에서 소설을 하면서 그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죠. 거기 보면 온갖 마군이 만나고 귀신 만나고 아주 뭐 50도 60도가 넘는 그런 사막을 지나는 그런 이야기도 만나고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사실 그 소설에 표현된 것보다도 훨씬 더 실질이 어려웠어요. 거기 대당 서역기에 보면 도반이 오늘은 며칠 죽었다 그러나서 아 세상에 그래도 그 참 현장 법사는 참 명도 질기지. 옆에 같이 갔던 도반은 죽는데 그 주인공은 안 죽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래서 17년 걸려서 가가지고 나론타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 불교대학 학생 수가 수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론타 대학 거기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거기서 경전을 구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봐요. 부처님 사리 구하고 부처님 사리 구하듯이 또 경전을 이와 같이 경전을 구해서 득이 정수하며 얻고 나서는 경전을 얻고 나서는 머리에다 받더러 모시면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건데.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구해볼 수 있어서 참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말세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점이 많다니까. 옛날에 사경 공덕이 크다고 하는 말이 지금은 사경이 인쇄술로도 변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참 뭐 필사를 해서 또 전해주고 또 필사를 해서 전해주고 그래 필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품값 받고 필사해주는 거야 경전을. 그런 직업이 있어요. 경전 필사하는 직업이. 그렇게 이제 경전이 한 권 한 권 이제 생기고 나중에 이제 그 대장경 같은 그런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찍어내는 거 그것도 티베스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찍어내야 돼. 그것도 한 장 한 장 찍어내는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인이 불부 지구 여경하고 그렇게 얻어지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인데 그 사람이 다시는 생각에 다른 경전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경전을 구하지 않냐. 소승 경전을 그렇게 힘들어서 구할 게 뭐 있냐고요. 그렇게 힘들게 구하는데 최고 경전, 대선 경전, 환경이나 법화경 같은 이런 경전을 구해야지 같은 노력을 들여가면서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소승 경전을 구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의 안정만을 위한 경전.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자기의 안정만을 위하고 다 호흡이나 관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본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지구 여경. 더 이상 다른 경전을 구하지 말고 불부 지구 여경하고 영리, 정념, 외도, 전적 하면 거기다 또 외도, 전적까지 또 이제 외도들의 경전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외도들 다른 종교의 전적 전적을 구하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영리, 정념, 외도 전적 하면 그래서 서산스님 같은 이들은 성가기암에다가 서문에다가 그 당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역사가 깊으니까 노노, 맹자, 노자, 장자 그 외에 또 당송팔대가 유명한 시들 참 사람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유명한 시들 얼마나 많습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시를 구해가지고는 유명한 시를 구해가지고는 큰 시를 써가지고는 거기다 이제 뭐 시집을 매는데 경전은 그렇게 안 하면서 시집을 써가지고 매는데 비단으로 책가기를 하고 최고 좋은 종이를 사다가 거기다 써가지고 비단으로 책가기를 해가지고 그걸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러니까 서산스님이 그런 걸 보고는 아주 호되게 꾸짖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그 말씀만 해도 넘쳐났는데 왜 그런 세석의 신이 뭐 소설이니 그래 이제 요즘은 또 출가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데 또 추가해가지고 세석적인 그런 거 뭐 글씨다 그림이다 무슨 뭐 시다 뭐 그런 그 세석 예술 세석 무슨 뭐 문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 서산스님이 봤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 거예요 남스러운 거 그거 써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비단으로 사고 하는 거 그것도 꼴불개이라고 그렇게 쭉 꾸짖었는데 평생 몸 담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철없지 정말 안타깝고 철없는 거예요 비방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철없는 짓이라 이러한 것을 이제 구하지 말라 외도 전적을 조금 더 일찍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시지인의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이 법학영을 새로 해야 된다 신심이 있어야 돼요 불법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데 평생 국을 떠날리는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정말 절 집안에 수십 년을 살고 자나깨나 부처님 슬화에 그래 있으면서도 불법에 대한 맛을 조금도 모른 사람이 너무 많아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신심이 전혀 없어 불법에 대한 신심이 전혀 없어 그 부처님이 오직하고서 그런 표현을 썼겠어 국자가 국을 그렇게 떠날리지만 국맛을 전혀 모르고 평생 국만 떠날린다 그 불법 안에 있으면서 불법을 전해주고 뭐 이래주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신심 하나 없어 진짜 불법에 대한 신심이 없어 그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그런 신심이 나가지고 한 구절에 한 구절에 신심이 나가지고 아 이거 참 좋다 좋다 하고 그래 그래 맞는 말이야 고개 끄덕 끄려지고 한 줄이라도 쓰고 싶고 쓰는 데서 신심이 우러나고 기쁨이 느껴지고 어떤 환희심을 느끼고 얼마나 귀한 일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스님들 저기 서울서고 뭐 회원사고 전라도 쪽이고 이런 데서 공부하러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늘 고마웠다고 말하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다 제공해 주고 마음속으로는 저를 천번 만 번 하고 싶지 사실은 이 말세에 그렇게 불법에 대한 맛을 느끼고 그 맛을 못 느끼면 누가 오겠어요 품값을 줘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맛을 느끼고 맛을 느낀다는 게 신심이야 맛을 느끼고 참 불법의 위치에 공감하고 그렇게 오니까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자 쓰시겠습니다 여인 지심으로 어떤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여인 지심으로 구 물살이 하며 여시 구경하여 여시 경전을 구해서 희망을 이동하게 일어나면 그거를 알겠다는 걸 저의 그 희망을 보여주고 저의 희망을 맞춰서 이 희망을 얻고 맞춰서 저의 희망은 이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외도전적 하면 외도라고 하는 말은 불법밖에 도라고 주장하는 이교 타종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수의 며칠에 이와 같은 사람에게였어요 내가 위셀린이라. 고사리불하노니 아설시상인 구불도자도 궁급부진이라 여시등이는 정능신에하리니 여당위설 묘법화경이니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사리불 여기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부파경 설하는 회상에도 엄청 많은 대중이 있지만 거기에 대표가 사리불이고 사리불이 지혜가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 지칭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내가 이러한 모습을 설하는 내가 설하는 이러한 모습인 구불도자도 불도를 구하는 자도 여기 말하자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불도를 구하는 사람도 궁급부진이라 겁이 다할 때까지 이야기해도 다 할 수가 없이 그렇게 사실은 많다 내가 법화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은 불과 며칠 안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서울이고 전라도고 해잉사고 어디서 멀리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훨씬 많지 그 말이라 궁급부진이라 불도를 구하는 사람 진짜 신심이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통하고 신심이 나고 서로 환희심이 나고 그러는 거지 궁급부진이라 여시등인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능신의 할인이 고능이 믿고 이해할 것이다 말이에요 부처님의 진짜 마음을 대성불교에 진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묘부파경을 여당 미설 그대는 마땅히 사립을 보고 그대는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묘부연화경을 설할지니라 묘부파경 그렇게도 하고 묘부연화경 또는 법화경을 설할지니라 그리고 이 부파경을 설해주는 사람들이 또 받아들일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 훨씬 더 많다 간혹 이제 그렇게 이제 국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기는 있지만 그래 봐야 그건 불과 몇 명 안 되고 많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부처님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이에 조금 섞였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그게 신의하고 믿고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믿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자 고 사립을 하느니 쓰시겠습니다 사립을 하느니 쓰시겠습니다 사립을 하느니 사립을 하느니 쓰시겠습니다 사립을 하느니 쓰시겠습니다 예술화경이 돼 사립을 하느니 쓰시겠습니다 장바구니 아설 시상인 내가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구 불도자 아설 시상인 구 불도자도 공급진이라 겁이 닿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닿아지 못한다 요시 등이 안 유아 같은 사람은 정능신의하리 척까지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믿고 받아들인다 여당윗을 그대는 마땅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묘보 연하경을 사라집니다 한 20주일 전에 어떤 보살님들이 4명인가 3명인가 와가지고는 나무묘행개교를 한다고 하면서 나무묘행개교를 한다고 하면서 두 번을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 하고 내가 말하는 거 하고 달랐던지 그 제목만 부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이런 경전을 이렇게 쓰든지 공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제목만 부르고 있는 거다 그것도 일본말로 나무묘행개교 이렇게 해서 묘보 연하경을 널리 전하는데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7권 중에 1권 2권도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았네요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 불자님들 우리 사경을 무슨 다른 좀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사경 시간이니까 또 달리하기는 조금 무슨 방법이 크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금 이제 지루함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이것만 가지고 강의만 쭉 해나가면 참 좋긴 좋은데 진도가 빠르고 그런데 이제 쓰는 것은 각자 쓰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있기는 강의만 하고 집에 와서 쓰고 그러면 법학위원 강의 시간으로 할까? 좋겠어요? 법학위원 강의 시간으로 안 좋은 사람을 손들어봐요 이대로 하는 것도 좋아? 이대로 하는 것도 좋아? 네 그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들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꾸 그런 인사도 없었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야무지게 하는 것 같아 이거 뭘 누구를 뭐 유치원생을 앉혀놓고 하나 어쩌나 또 그런 생각을 어? 아니라 유치원생 취급해 줄수록 좋아 하긴 뭐 경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절을 어제 읽었을 때하고 오늘 읽었을 때하고 또 내일 읽었을 때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감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또 내 이해와 또 신심 정도에 따라서 달리 이해가 되니까 크게 뭐 손해볼 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대로 일단 한 번 더 나가볼까요? 네 그런데 박수칠까지는 아니고 하하 그래요 오늘 4월 역사적인 27일이네 4월 27일 네 그래요 일어납시다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